가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엄지현 씨는 엑스네요. 인털에서 이렇게. 인털에서 착각할 것 같아요. 네 그냥 진짜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. 감기 생깁니다. 그게 진짜 그 순간만큼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상대 배우는. 특히 어떤 게 어떤 게. 어떤 게 아니잖아 지금. 연기하는 순간은 둘이나 다 그런 거고. 아니요. 아니 그거는 또 들어볼게요. 저거 이거. 죄송합니다. 아니 촬영을 떠나서도 이렇게 좀 이성으로 끌려. 아니 근데 좀 좀. 오늘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점점 초라해 보면. 저거 방송 안 들었으니까. 아니 좀. 아니 그리고. 저기 엄지현 씨도 엑스를 들고 보니까. 더 참. 더 참. 자신감 뭔가 하는 것. 이렇게 얘기 들어볼게요. 그런 게 아닐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누구? 어, 박혜진 씨랑 송중기 씨랑 근데 촬영할 때도 너무 이렇게 연기할 때 무슨 말을 했었냐? 아니요, 진짜. 야식 준비하고 시키면. 아니, 저기 조금만.